안녕하세요 여행 채널 두루두루 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10월 가을철 인데요 수도권인 경기도 양평이 가볼만한 여행지 7곳을 추천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들꽃수목원 입니다 양평읍 오빈리 210-37번지 구요 입장료가 대인이 9,000원 소인이 6,000원 입니다 이곳은 경희중앙선 오빈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구요 연중무유 입니다 규모가 작은 수목원 인데 어린이들과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강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 수목원은 여기저기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언덕에 위치한 팔각정에 오르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이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목원의 초입에 위치한 손바닥 정원을 보고 계십니다 수생연못에는 많은 연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약 4만평의 부지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취사는 되지 않지만 도시락같은 간단한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크닉장에 가족들이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야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평 가봐야 할 추천여행지 두번째는 용문산 관광지 입니다 용문산은 경기도 제4위 고봉이고 웅장하고 수려한 산세의 명산입니다 산 아래 산책로와 공원 야영장이 있는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고 산길을 따라 15분 오르면 신라시대의 천연고찰 용문사와 천연기념물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용문산은 대인 2500원 소인 1000원의 입장료가 있으며 주차료는 승용차 기준 3000원 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매표소를 통과하면 예쁘게 잘 조성된 공원이 나오고 소나무 군락이 마중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산림이 울창해 산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어느 순간 널리 용문산이 보입니다 이 공원에는 잔디밭과 계곡이 있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를 따라 15분 정도 용문사로 올라갑니다 신라시대에 장건한 용문사입니다 수령 1000년이 넘은 국내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1000년이 넘은 사찰 용문사에는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두물머리 입니다 양평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금대봉에서 흘러내린 남한강의 두강이 합쳐지는 곳을 말합니다 두물머리는 연중무휴휘로 어느 때나 방문할 수 있고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인데 휴일에는 극심한 정체와 많은 인파가 몰리니 평일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두머리 나루라는 나루터가 있던 곳입니다 카페 앞 거리입니다 잔디밭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두물머리 소원 들어주는 나무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물머리 소원 들어주는 나무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물이 만나는 두물경으로 갑니다 두물머리 끝부분입니다 남한강 북한강 하나 된 두물머리 겨레의 기적이 숨쉬는 우리 한강 두물머리는 강가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새벽력이 표현하는 물안개 사계절이 두드러지는 경관과 해질력의 일모를 유명하여 사진작가들에게 최고의 인기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넓은 잔디밭 사이로 억새가 너울거리고 멀리 수종사로 유명한 운길산이 보입니다 이곳은 세미온으로 가는 배다리인데 현재는 철거되고 없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하는 세미온은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공원으로서 양수리 두물머리 옆에 있습니다 6만 2천평의 면적에 연못 6개가 있고 27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물과 꽃의 정원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세미온으로 들어갑니다 입장료는 대인 5천원이고 소인 3천원이고 주차료는 없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미섬의 메타 세콰이어 길을 연삭시키는 길이 나옵니다 이 개천은 한반도 주위를 도는 곡수를 나타내고 우리네라고 부릅니다 진검다리로 한바퀴 돌아서 한반도 형상을 본뜬 국사원 연못에 들어섭니다 이 국사원 연못은 실제 백두산의 돌과 흙, 백두산에 자생하는 식물들로 구성했습니다 실내 시설인 수련 전시관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수련과 호주 수련을 볼 수 있는 열대 수련 연못입니다 빅토리아 연못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기리는 세한정입니다 세한정입니다 세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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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은 장독대의 분수라고 부르는데 한강물이 더욱 맑아지기를 기원하는 재단을 상징합니다 세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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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는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입니다. 이곳은 2014년에 개장하였고 10만평 규모의 수목원인데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숲은 나무들이 수종에 따라 잔나무숲, 비밀해숲, 단풍나무숲, 메타세과이어숲, 은행나무숲, 칭칭나무숲, 자작나무숲, 철중나무숲과 전망대가 있고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계곡에 자그마한 폭포들이 있는 힐링 산책코스이고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힐링숲입니다. 이곳이 B코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울의 숲은 1시간 길이의 A코스와 30분 길이의 B코스로 나뉩니다. 이제 B코스의 마지막 이자와 서울의 숲의 하이라이트인 자작나무숲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숲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자작나무숲의 향연에 꼭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세과이어숲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 반입금지인데 이곳 카페에서 커피와 간식을 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양평 패라글라이딩 활공장입니다. 이곳의 주소는 옥천면 신봉리 산 151번지입니다. 이곳은 양평에서 가평으로 넘어가기 전 37번 국도변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등산과 계곡 관광지로 유명한 유명산 뒤쪽의 밑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착륙장입니다. 이륙장은 유명산 정상 부근의 해발 860m 지점에서 이륙합니다. 경균 비행시간은 바람과 파일럿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양평 패라글라이딩 활공장에서는 체험 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용은 코스별로 다르고 보통 11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비행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패라글라이딩은 하늘을 나는 레포츠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숙련된 파일럿이 함께하는 체험비행은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비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곳은 양떼목장입니다. 강원도가 아니고 경기도 양평의 양떼목장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용문면 광탄리 300번지이구요. 용문산 자락의 6번 국도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6천원입니다. 입장료에 양에게 먹일 건초더미가 포함되어 있어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건초더미를 가지고 양우리에 다가서면 양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어áo스카님 떨어졌군요 이 줄 thereby 드시고 먹으러 먹으러 먹으려면 맛있다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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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이곳은 오리아노로 들어가서 직접 동물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토끼와 돼지도 있습니다. 연못에선 거위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우생입니다. 여기는 목장 위쪽의 양들을 방목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는 핑크 뮬리를 보러 올라갑니다. 목장 제일 위쪽에 있는 핑크 뮬리 군락시입니다. 핑크색의 핑크 뮬리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걷다가 힘드시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아래와 위로 나뉘어 있는 핑크 뮬리를 둘러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